안녕하십니까 유연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경은 아시아생명농업개발원 대표이신데 지금 유연미래포럼에서는 AI농축산위원장님 그렇죠 전문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AI농축산위원장 추경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 농업의 위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네 지금 새로운 문명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세계를 떠받치던 체제 즉 산업의 지구와 생활의 도시와 가치의 금융화 환경의 희정화라는 네 개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혁명 속도와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식의 변화를 어떻게 감장할지 두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농업이 1만 년의 역사 이래 가장 중대한 전환계의 측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기에는 언제나 농업이 먼저 그 파도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 시기에 그 발생지 영국에서도 농민이 설 자리를 잇고 도시의 처참한 빈민노동자로 전락했었지요. 우리가 지금 성장은 하는데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슷한 유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19세기 초에 80% 90%가 농민 농업하다가 이거 지금 2%로 줄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농민의 숫자 농업인 2% 정도 위기죠. 네. 지금 이렇게 현재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그 속도 심각성을 우리 축사님은 아직 알아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애국심에 호소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교과서적 생산 방식이나 유통업 계약을 통해서만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미생물을 이용해 어떤 복잡한 유기분자라도 생산이 가능하게 한 정밀 발효 분야의 빠른 발전에 의한 것입니다. 네. 정밀 발효 유기라고 이미 고기가 나와요. Precision Fermentation, PF 뜻이죠. Precision Fermentation입니다. 생산을 분자 단계로 바꾸므로써 생산 가능한 영양소 수가 더 이상 식물, 동물 같은 유로 구간되지 않고 새로운 분자 식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현실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평생을 발효, 뭘 하셨다고 그랬죠? 발효, 사료, 미생물 네. 미생물 쪽으로 쭉 30, 40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미래의 흐름도 지금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강력한 테크놀로지의 확산이 지금 삶의 질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세상이 창의적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해체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연결은 해체를 융합으로 이끌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한마디로 초연결 사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죠. 초연결 사회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업화의 시대 정신은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도구가 공짜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류 도구가 대중화되어 모든 사람이 테크놀로지를 혁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의 요소들은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의적으로 해방되면서 평범한 대중이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업하는 방식이 바뀌고 경제를 쌓는 권력구조도 바뀔 것입니다. 이제 생산 시설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원한다면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거칠 필요 없이 실시간 컨텐츠를 소유하고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의 연결입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브랜드를 단 수많은 제품을 쏟아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더 커진 효율성과 더 많아진 기회, 개선된 삶의 질을 통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걸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연결은 아이러니하게도 해체와 파괴를 촉진하고 결국 연결은 해체를 부르고 또 파괴하고 다시 융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빨라지는 세상과 연결된 속도가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사회 모든 계층에서 연결성은 더욱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해갑니다. 이러한 초연결 사회는 소비자의 시대라고 하는 스마트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기술의 시대였다만 스마트 시대는 기술을 쓰는 시대가 바로 스마트 시대입니다. 스마트 시대가 소비자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개인화를 촉진하는 바탕에는 집단 지성이 있고 또 이들 집단 지성을 조율하고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라는 매개체가 그 동력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생산 시대에서 소비 시대로 넘어가면서 시스템 역시 경쟁 시스템에서 시스템 플랫폼으로 전환이 일어났으며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주도되는 규모의 효과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농축산의 시스템 플랫폼 이런 걸 지금 만들어보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빨리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패턴을 읽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효율화하는 데만 전념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효율화와 함정입니다. 멀리 보고 긴 시간의 축으로부터 진호 패턴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이 시장 점유율만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객이나 상점의 매대가 아닌 더 폭높고 근본적인 비즈니스 자원을 두고 경쟁합니다. 또 로버트 레인은 쾌락의 채팍기로 표현하며 물질주의라는 식욕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지만 욕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소유와 욕구 사이의 간격, 즉 불만에 이어지는 소유물이 늘어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소유는 이기적이고 소심한 반면 공유는 깨끗하고 산뜻합니다. 공유 사회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나만이 아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좀 반응식으로 전환하는 팁핑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사익과 공익이 서로 의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소유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공유 범위는 무효우 자원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환과 공유는 제품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높은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로 합치고 공유하는 활동이 협업과 커뮤니티라는 매력적이고 소중한 방식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협동조합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플랫폼도 결국 협동조합형 플랫폼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농업, 축산업 이런 여러 네트워크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을 유통도 들어가고 연결시켜서 그것을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의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현상을 협동소비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러한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협동소비는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도 사용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 역시 ESG 경영이 요즘은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네. 필수죠. ESG가.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사이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복의 척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기술이 최고 기술보다 중요하듯 적정한 행복이 무한한 욕망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원티에서 라이크로 행복의 척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수월성 사고는 이제 존엄성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른바 새로운 경제, 관계의 경제라고 하는 경제활동, 즉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가 한동안 시장경제와 병행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발전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대체할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협동소비, 협동조합 이 분야 특히 농축산 분야에 이런 것을 개요하고 계신데요.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최초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마는 생각들은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 협동을 해야 하고 시대가 또 그걸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통참자들을 규합하면서 소위 말해서 협동조합 형태 누구나 공유하고 같이 참여하고 협동조합들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고 ai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은 예를 들면 고전적인 형태 그러면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전부 말하자면 분해되어 있다시피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정보도 공유하고 이익도 공유하고 운영도 공유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기반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조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진일보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생산자만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전부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따로따라 분리되어 있었는데 유통 따로 그렇죠. 생산자 따로 축산 농가 따로 뭐 이렇게 그것을 통합하고 이제 유통까지 다 합류해서 그리고 이제 생산자 개인이 소비자 개인한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까지를 전부 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양유기라든가 정밀 발효유기라든가 이제 그렇죠. 이게 축산 농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환경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학대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새로운 기술 발효유기술 배양유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죠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물 애호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이제 간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동물 애호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애견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것은 사실 축산의 범주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한다는 축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조금 아직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저러나 이제 크게 보면은 친환경이라는 것도 결국 동물 복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에 미래 보름이 4,500명의 과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77개국에서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책을 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내요. 그러니까 어느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무슨 기술이 최고고 그렇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축산 쪽에서 새로운 기술 나온 거 그렇죠. 얼마 전에 나온 거 1월 5일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배양유 회사인데 이 기계가 새로 나왔어요. 이 기계가 나와 가지고 90% 이상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95% 세이브하고 물은 94% 세이브하고 대기오염은 93% 또 감소시켜주는 기술이 나왔어요. 이 회사 이름은 플루리라고 합니다. 플루리. 이 회사가 하루 이틀 연구한 게 아니고 20년간 세포를 배양하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생명공학에 기초를 둔 이런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 그죠. 야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환경을 보호하고 육류 재배를 빨리 해서 그죠. 토지 세이브하고 물 세이브하고 에너지도 막 80% 정도 세이브해 주고 이런 게 나왔는데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연간 3억 6천만 톤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생지 먹는 거예요. 항생지를 엄청나게 많이 먹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토지와 담수의 3분의 1을 그죠. 전 세계 물하고 그 다음에 땅하고 3분의 1을 전부 농축산에다가 우리가 주는 거고 호주는 저는 호주 정부에 10년 있었는데 절반을 그죠. 호주 땅의 절반을 축산 그죠. 박목하잖아요. 그래서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배양육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죠. 만약 생산한 다음에 고기를 땅이 호주는 99% 세이브된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옵니다. 2050년에 93억 인구가 되었을 때에 이제 끔찍한 상황이 오겠죠. 육류는 점점 더 많이 먹거든요. 이제 가난한 아이들도 아프리카 아이들도 전부 육류 먹으니까 그죠. 수요는 많아지고 환경오염은 더 심해지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대로 간다면 생산량이 60% 이상 더 증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리 회사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95% 94% 93% 세이브를 해준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식량의 에너지도 결국은 기술이 또는 어떤 인공적으로 합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지만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지금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배양육 쪽의 주장은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다음에 지금 전통적인 축산이나 농업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런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는 인류를 전부 매개 살리기도 어렵고 물론 환경에 대한 부화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밀 발효를 통해서 역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추세일 거고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 축산이 저희들 추계로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말하자면 환경도 살리면서 더 좋은 농축산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포션이 현재 규모로 봐서 한 20% 정도는 남아있을 거다. 미래학자들 추측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살리고 나머지 그러면 한 80% 없어지는 말하자면 도대회는 돌려야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하자면 연착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내일라든지 방식 같은가요 축산인들이 추측이 되어서 그러한 배학류 회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걸 우리가 그런데 1월 5일 날 그렇죠.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이미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제 큰 회사들 업사이드 후즈나 굿미트 이거 처음에 초기에 나온 거예요. 빌리버미트는 가장 큰 공장을 그죠 미국에서 막 지어요. 이스라엘 회사들 싱가포르 회사들이 중요한 거는 네슬레 그죠 이런 큰 식품 회사들하고 미츠비시 뭐 brf 이런 데 하고 손을 잡고 이제 막 엄청난 자금을 여기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판도가 막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 지금 배학류 시작한 거 30년 됐거든요. 사실은 33년인데 그 뭐 발단을 해 오다가 이제 막 완전히 터닝포인트로 막 넘어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2030년까지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의 전환율인데 10% 전환 된다고 지금은 이야기하는데 그죠. 미국의 토니 세바 교수 같은 경우는 2035년 되면은 거의 지금 현재의 전통적인 축산업은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향후 10년 동안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배양육 기계의 장면이 이게 그죠. 사진을 보면은 배양육 키우고 있는 이런 시설들인데 배양육보다는 정밀 발효육의 시설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보니까 4,5배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발효육이고 플로리 이렇게 이렇게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드리는 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환경위기다 생태적인 그죠 위기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양육이라든가 발효육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이제 현실에 적응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템포는 우리들이 조정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 축사님들이 나서서 조정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제 환경문제하고 생태위기로 돌아와서 생각한다면 지금 뭐 도시화다 지구화다 금융화다 하는 것은 결국 생태적 환경에 대한 무작위적인 착취를 전제로 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대미임으로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환경 파괴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환경을 보존하자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경제발전이라든가 빈곤 해결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게 환경을 보존하자는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은 그걸 조정하고 지켜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난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연구과제이고 그러나 저러나 환경위기는 지구위기고 우리 생존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그런 친환경이라든가 나눔경영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 나아가서 도덕적 소비행위라고 할까요 이것에 우리가 늘 관심을 두고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관심이 높아져서 예를 들면 포장이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분해되는 신소재 포장도 넘어서서 포장이 없는 무포장 상품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웰빙이다, 건강이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추세가 친환경, 기능성 이런 쪽으로 환경과 연관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가축 사육 때문에 온실가를 많이 낸다 이런 것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장되게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축산인들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자생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대체육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완충적으로 산업 간의 마찰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절실 필요하던 한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환경위기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지금 선진국에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 개발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작년 10월에 나온 새로운 기술인데 작년 10월 4일에 발표된 거예요. 히타치, 조센 이게 일본에서 또 배양육을 이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하면 배양육이 지금까지 확 30년이 지나도록 확 퍼지지 않은 것은 너무 비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생산비용을 90%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게 기계가 또 나왔어요. 이건 일본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면 원래 배양육은 피를 생산을 안 하고 그냥 단백질 그거를 머슬이라고 그래요. 근육질만 뼈 없이 우리는 고기를 만약에 소를 생산해서 거기에 뼈도 있고 눈도 있고 꼬리도 있고 다 이게 끔찍하게 우리가 사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일본에서 만드는 것은 일단은 고기들이 휘어요. 흰색으로 배양육 이렇게 하고 뭐 비건으로 해서 계란 나오는 거 이런 건 정말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배양육을 처음에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스타트업이 제일 많은 곳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이제 펀딩을 받으면서 얘들이 실리콘밸리나 미국으로 막 들어와서 거기에서 회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손을 잡으려면 이스라엘 회사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이런 회사 하고 손을 잡는 것이 굉장히 그죠.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고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게 고기 다양한 고기 이거 전부 다 배양육들입니다. 그래서 스위트의 또 미라이 푸드라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배양육 또는 뭐 정밀 발효육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뭐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미라이 푸드는 스테이크를 그대로 만듭니다. 스테이크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런 스테이크를 미라이 푸드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배양육이 이미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다. 그리고 굿미트라고 싱가포르의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것도 싱가포르 정부가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막 인정을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허용을 해주고 이런 상태예요. 싱가포르에서 6천 리터 생물반응기 그죠. 바이오리액터에서 이제 시범 공장을 해서 생산을 뭐 수만 파운드의 육류를 생산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았고 옵사이드 푸드니 굿미트니 뭐 FDA 승인받은 회사들도 꽤 많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드는 게 소고기 먼저 만들고 닭고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는 주로 뭘 만드느냐 하면 우리 소세지 같은 거 그죠. 이게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굿미트인데 이미 일반인들에게 팔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닭고기인데 주로 그죠.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이 가게에서 배양육 생산한 배양육을 상지다. 가격대가 약간 비싸지 크게 옛날 뭐 서너 배가 아니고 한 1.5배 정도로 약간 비싼데 이게 굉장히 깨끗하죠. 이거는 실험실수만 들으셨으니까 뭐 병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빌리버미츠라고 미국에서는 이 공장이 끝이 없습니다. 2022년 이미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그죠. 싱가포르 회사인데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시설을 배양육 시설을 이렇게 크게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미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이제 이 배양육을 하는 회사들이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200여 개. 그런 회사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막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잡아서 그죠. 그런 회사들하고 손을 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그걸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 축산소에 이걸 포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치하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대체육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먹는 거라는 게 지금 단순히 정밀 발효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세포도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생명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인체에서 소화하고 세포가 말하자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규명한다는 건 아직도 여운한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답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대세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오히려 관심이 있는 게 정밀 발효를 통해서 바로 우리 식량화하는 문제는 또 그런 대로 스타트에 해야겠지만 사료라든지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동물을 축산을 하는데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효소를 생산한다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거이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정밀 발효 소위 말해서 지금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5가지 되는 미네랄을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탄소가 있어서 생물이고 탄소가 없는 생물도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는 논쟁거리인데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원이 물론 그런 가공식품들이 나올 겁니다. 발효역이든 정밀 발효역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기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기존 방식의 농축산은 20, 30%는 남아있어야 되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느냐 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너무 또 발효역이나 배양역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어서도 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단계별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외국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업사이드 푸드가 2015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제 버클리 캘리포니아주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닭고기가 제일 먼저 미국에서 승인이 되었고요. 이미 이런 발전들이 동물의 도살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이미 많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 배양육을 10년 먹었더니 그죠? 어떻게 인체에 뭐 어떤 지장이 있더라 뭐 이런 거는 아직 조사가 안 되죠. 아직까지 많이 안 먹어봤으니까. 하지만 이 업사이드 푸드 같은 데는 이미 배양육 기업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배양육의 시설 한 번 보십시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기계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공장 전체에 엄청난 이런 그 시설을 해서 세포배양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물은 90% 세이브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배양육 정밀 발효 기술이 식품산업에 엄청난 이렇게 영향을 초래할 건데 한국의 축산인들은 뭐 어떤 준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지금 합협동조합 뭐 이라든가 그죠? 플랫폼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방비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터지는 사람들이 모아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플랫폼의 주 타깃이 뭐냐면 지금 그런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이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사회를 진보시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양육이다 뭐 발효육이다를 단순히 배차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안착할 수 있게 하는 일도 하고 지금 기존의 녹축산업을 어떻게 진화해서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산업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또 생산해서만 북한에서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길게는 유통에서부터 생산해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여러 가지 전 과정이 한꺼번에 연구가 되고 한꺼번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그런 새로운 폼의 협동조합형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중앙집중식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개념에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자는 그야말로 협동조합이죠. 분산, 분권화. 그렇게 해서 기술이든지 유통이든지 생산 방법이든지 간에 다 올려놓고 보자는 거지. 같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고 사실은 과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너무 이게 산만해 있어요. 물론 이제 당국이나 협동조합이나 개인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추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 민간인들이 설선해서 나가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지금 유엔 미래 포럼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폭높게 여러 가지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포용하면서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양육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습니다. 컬처드 미트 이래 가지고 어느 날 kbs의 아침 뉴스가 나왔는데 산산배양주스 이걸 막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양자에다가 고기 육자를 붙여 가지고 배양육 이렇게 이야기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 후 웃기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제가 실제로 먹어봤고요. 그래서 그 배양육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는 지금 이야기 다 하셨나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먹어봤고 비언드밋 이게 지금 초기에 만들어졌는 거고요. 이 비언드밋이 빌게이츠가 투자를 하고 2010년대에 그렇죠 나온 거고 많은 것이 나왔는데 빌게이츠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요즘의 대세는요 미트블이라는 회사입니다. 미트블 미트 어블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이제 고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미트블 얘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돼지고기처럼 소세지 많이 만들어요. 얘들 지금 소세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 2022년 7월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7월 22일 날 뭐 이거 이미 팔리고 있는 거니까 얘들이 지금 이것도 과장된 건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 우버가 그렇죠 우버가 자동차 한 대 소유하지 않고 전 자동차 회사의 매출액보다 더 많이 올렸다 한때는 에어비앤비는 호텔 하나 안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 호텔 산업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에어비앤비 그런데 미트블은 야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야 그거는 난리도 아니야. 우리가 보기로는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있어 고기 시장이죠. 이렇게 이제 과장이 됐지만 미트블 에서 이런 자료를 내놔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제가 2018년에 그렇죠 임파시벌 버거라는 걸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 3배 비싸더라고요 그죠 3배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먹고 약간 질기고 짜고 뭐였고 이런데 이게 임파시벌 버거는 지금 이름이 다른 거로 바뀌어 가지고 뭐 아까 업사이드 푸드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그죠 이 회사들이 자꾸 이렇게 이름 바꾸면서 뭐라 그러나 그냥 m&a 되고 그죠 이렇게 새로 나오는데 버거킹 에서도 작년 에 저작년이다 이미 저작년에 지금 나와가지고 플랜트 와퍼라고 해서 그죠 이미 나와서 먹고 있는데 맛을 제가 구별을 못해요. 이게 실제로 고기고 이거는 플랜트 그죠 식물 고기 이래서 이런 것들 도 이미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서브웨이 같은 데서 배양육 도 팔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거 팔아요 서브웨이 버거킹 에서도 팔고 있고요 kfc 에서도 팔고 있고요 피자허드 에서 팔고 있고요 스타벅스 에서 팔고 있고요 맥도날드 팔고 있고요 미국에는 난리가 났다 이런 거죠 .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30년 전에 나왔을 때 막 거부하고 그죠 뭐 그걸 어떻게 먹냐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bbc 에서 2015년인가 14년에 bbc 에서 막 크게 이런 고기가 나왔어요 그때 햄버거 하나가 사먹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투자해가지고 그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가지고 사먹했는데 이제 가격대가 막 거의 굉장히 많이 다운됐다라는 게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가 데모를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햄버거 가게 가 뭐 20만 개라나 앞에 가서 다 우리가 데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희는 이제 미래학자로서는 이제 이거 대세다 . 어쩔 수가 없다. 한국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해도 이렇게 다 퍼져 .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식품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chon 을 합쳐서 화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는 할 수가 볼 수는 없는 게 세포 메커니즘이라는 게 세포 하나가 우리가 백 쪽에 육십 쪽에 있는 우리 세포 하나가 전 인류의 메커니즘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세포 마거 하나도 제대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말하자면 그 메커니즘 자체가 밝혀지지 않듯이 지금 대체육이라는 게 대체 식품이라는 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무슨 화학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배양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걸 신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따라가지만 과학의 진보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걸 잘 조화롭게 조정하면서 가자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just meet라든지 제로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버가 됐던 적이 아닌 플랫폼 회사들이 폐해가 있는 게 결국 중앙 집중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익이라든가 정부가 독점하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그 사람들이 갑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협동조합형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 같이 주주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은 이익을 가지고 똑같은 정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냥 무슨 작은 출발이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은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육이 됐든 기존의 생산 방식이든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느냐.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저기들도.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땅이 좁은 나라 그렇죠. 네덜란드나 덴마크 뭐 이런 데서는 이 배양육을 받아 들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도 선생님 말처럼 한 10% 20%는 전통적인 축산 그게 유럽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 당연히 축산업계에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이제 생산 회도 지금 2020년부터 배양 초밥이 나와 가지고 생산회도 배양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장어를 그죠 배양한 장어를 또 꾸어내요. 새로운 거. 그거 제가 하고 있는 AI 넷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AI 넷 아까 보여드렸는데 AI 넷이라는 신문은 어제 나온 기술 오늘 나온 기술을 하루에 10개 20개를 올려요. 무료로. 그래서 유엔 미래 포럼에 한 2만 명의 그 아주 충성스러운 멤버들이 열심히 보고 있고요. 막 푸날르고 있고요. 많이 들어와서 끌고 가기도 하고요. AI 넷 어디든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일드 타이프라는 건 샌프란시스코 회사인데 이미 나스닥에 등장까지 했어요.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막 커지는데 이제 결론으로 이제 유엔 미래 포럼에서 이제 AI 정보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에이아이 농축산 위원장 농축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을 또는 활동을 많이 하시겠다.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환경위기가 이제 지구의 최 말하자면 중요한 생존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핵심 과제가 결국 재생에너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예를 들면 우리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도 지금 r200을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까. 뭐 애플 구글 ms 아마존 월마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이제 탄소세계를 이미 발표를 했고 미국도 곧 실행할 예정이고. 그런데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 비용이 비율이 우리 ocd 평균이 한 30% 되는데 우리는 지금 7.4%인 것 같아서 제일 꼴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북유럽 은 뭐 80% 100%를 달성한 데도 있고 지금 재생에너지 전력을 다 감당한 다 감당한다는 얘기죠. 제일 늦은 일본도 지금 20%를 업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데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재생에너지 가격도 평균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제일 발전 비용이 낮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만 비싸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한국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수요가 없으니까 코스트가 높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도 선도적으로 좀 가이드를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민간기업들도 하면 이제 코스트도 나눠지고 더 확산되고 하겠죠. 그게 사실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결국 지역의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쓰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는 거고 집중형은 발전소는 따로 있고 쓰는 데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홍조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 위험성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축산도 우리가 관련된 것은 탄소 배출권에 관계되는 일들 축산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에너지원도 농업이나 축산도 에너지원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주로 이제 태양광 판넬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swb라고 그래요. 태양광 솔라 윈드 그렇죠. 풍력 그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재생에너지원 어차피 보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겠지만 아무튼 재생에너지를 농축산에서 활롱하기가 사실 더 쉬운 거예요. 지역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연결되게 끊어지지 않고 제일 축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분뇨처리거든요.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로 들어가야 되든가 재활용을 해서 사료나 깔개로 다시 들어간다거나 그걸 또 요새 바이오차라고 해서 탄소를 줄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투자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서큘레이션 되는 축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세포 기반적 발효유군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결론을 지은다면 지금 이 빠른 4차 혁명 시대 초연결 시대에서는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고 요새 시대화도가 가속주의라는 시대화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과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럼 요새 일부 지역에서는 가속을 멈추자는 말하자면 탈승장 논자들은 양극화가 심해진다. 실업 등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일종의 이념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속주의가 출발했던 맨 처음에 후기 구조주의자들 대리자 들레즈 니호타르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본주의적 재영토화 가 아닌 탈영토화하는 가속화. 진보적 형태의 가속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가속하자는 거니까 과거 진보를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소 말하자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되 그러한 방향을 사회가 잘 적용하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빈부를 줄인다거나 격차를 줄인다거나 산업관의 마찰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책무지만 가속 페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실행하는 데는 결국 테크놀로지가 기반인데 그게 핵이 ai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ai 기반 기술을 결국은 지금 제일 앞서 가시는 유엔 미래 포럼의 ai 정보를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지만 정보를 활용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과 실행과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래서 협동조합 그렇죠. 플랫폼 이런 걸 지금 만들기 시작하면 한 1 2년 안에 완전히 세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스케줄상으로는 4월 1일 정도 되면 4월 1일. 네. 창립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참여자가 얼마나 볼륨은 얼마나 되는지는 예측은 아직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작은 규모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모델이 되어 가지고 이것저것 협력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다 플랫폼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게 누가 주문이 한 대가 아니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위에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또 은밀하게 빠지면 축산이라든가 농업에 국한될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 산업과 전 국민과 전 세계인과 같이 가자는 게 궁극적인 타겟 이죠. 그렇게 가야 되고 한정된 목표라든가 한정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요. 이런 플랫폼을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 유엔 미래 포럼이 홍보하는 데 최고 입니다. 각 77개국의 지부가 있고요. 저는 한국 지부고. 브라질 같은 때는 20만 명의 회원. 중국도 회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급속도로 퍼뜨릴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협동조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양육 발효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리백 도 실천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유엔 미래 포럼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정보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 농축산도 그렇게 해서 코어킹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도 미래 포럼이 와서 제 임무를 맡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주로 탄소 배출권과 아시다시피 . 그 다음에 미래 포럼에서 에이아이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원이 주축해서 하는 것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일.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농축산인이 출발하지만 점점 범위를 넓혀서 그것이 뭐 이상적으로 말하면 국민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시민 세외 시민운동 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요 그렇죠. 글로벌 플랫폼.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연락을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상세히 설명 도 드리고 서로 코어킹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그죠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남아주고 이런 미래 포럼에 이제 ai 정보 어떤 것들이 나왔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플랫폼 개발 사업에 전 세계에서 뭘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산업이 여러 가지가 뭐 순진 산업이다 농업은 좀 어쩐다 하지만은 결국은 베이직은 기초는 농업 식량입니다. 자연이고 그렇죠. 축산도 똑같은 농업 범조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산업을 토대를 짠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아까 이제 뭐 인공 배양육 했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그걸 적대시하고 할 게 아니라 전부 서로 좋은 각도에서 코어킹을 하고 뭐 바라보고 손잡고 가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뭐 그렇고.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최 대표님 좋은 그죠 새로운 하나의 운동이다 그죠 국민운동 을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격려 격려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오늘 이제 뭐 축산 관련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하시는 거 대출 탄소 배출권 그죠 여기에 대한 단체를 만드는 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